또 대구에서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구에서 나와달라고 또 김부겸하고 붙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대구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론을 하시는 이유는 대구라는 곳이 지역적인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도 어떤 보수의 어떤 본산 이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차세대 보수주자로서 봐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고요.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